두번째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주제는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번째 얘기는요. 이재명의 반격만 남았다. 검찰의 선택은입니다. 실탄이 딸리고 있다. 검찰이 실탄이 지금 딸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갈 거고 그런데 검찰은 현재 실탄이 딸리고 그리고 가장 실탄이라고 생각했던 유동규는 법정에서 울고불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에서 딴소리를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참 검찰 입장에서는 총태적 난국일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은 반격을 시작을 해요. 검찰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까요? 아니, 재판 전략으로 뭘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저지난주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또 열리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은 김용, 매주 화요일은 정진상, 그리고 매주 격주 금요일은 이재명 이렇게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매주 두세 차례의 재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금까지는 검찰 쪽의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쪽의 증인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는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 또는 김용 부원장 측 혹은 정진상 실장 측에서 준비한 증인들이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동규의 증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요.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요. 유동규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직접 자신이 유동규를 신문하기도 했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로 그날부터 유동규의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혹은 좀 왠지 모르게 쫓기는 그런 느낌을 보여 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신문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멘탈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김용 부원장도 정진상 실장도 한 단계씩 공격 수위를 높입니다. 아직까지 검찰 측 증인의 신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내일 같은 경우에 김용 부원장이 직접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큰 고비를 넘을 겁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 측의 재판은요. 이미 검찰의 완패로 폐색이 짙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죠. 왜? 김만배가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428억 그런 게 어딨어? 유동균 지분도 없어. 이 말과 동시에 정진상 실장 측도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혐의 가운데는 428억 약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일 큰 혐의가 428억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428억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노! 그런 거 없어! 무슨 428억? 유동규 지붕 자체가 없어! 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검찰로서는 중요한 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텐데 검찰 입장에선 참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검찰을 제일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유동규입니다. 법정에서 벌컥했다가 울먹했다가 아주 쇼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벌컥하고 울먹하고 한 이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법정에서의 어떤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미 여러 단계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인으로는 채택이 돼 있는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호인 측의 공세는 점점 거세져 나가고 있고 유동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들통나는 상황 아슬아슬한 상황 아니금 들통나버린 상황까지 계속됩니다. 검찰로서는 난감하죠. 어떻게 했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유동규 입을 틀어막는 거. 그런데 어떻게 틀어막죠? 즉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라고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막 울거나 라고 해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재판의 지연전술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거 하나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쇠람량 먹고 하겠다다가 승지를 냈다가 울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마다 재판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벌써 이번 주와 지난주에 유동규는요. 벌써 세 번에 걸쳐서 벌컥하거나 울먹하거나 했습니다. 또 그 앞번에는 혈압약 운운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끝나야 될 증인신문이 사흘, 나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특히 지금 유동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증언의 제일 문제점은요. 오락가락한다는 것이고 그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벌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가 제일 많이 오락가락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만 몇 개 추리면 이렇습니다.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사건에서는 김문귀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재명이 김문귀를 알았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에서 알았다 몰랐다 막 헷갈려요. 그 다음에 김문규와 함께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대면복을 했다라고 한 부분도 막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갔다다가 누구랑 갔는지 모른 데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 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바꿔요. 그 다음에 호주 출장에 가서 요트를 타고 다녔냐 어쩌냐 하는데 요트 안 탔다는 게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입만 열면 보라지 한마디로. 입벌구지 뭐. 뿐만 아닙니다. 김용 정진상 사건 이 재판에서는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한테 건넸대는 돈의 출처가 막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김만배한테서 받은 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나무가한테 받은 돈이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나 유동규한테 돈 준 거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유동규가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때 내가 1억 준 게 거의 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 준 게 없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거야? 나무가한테 받은 거죠. 나무 그래서 김만배한테 받았대다가 나무가한테 받았대다가 다시 김만배한테 받았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할 때 장소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소 계속 헷갈려요. 특히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돈을 줬을 때 1억 원 유동홀딩스 사무실에서 돈 줬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돈 끼고 갔다고 하는 바로 그 진술만 해도 그렇죠. 당시 정민용 혹은 나무기 돈 갖고 가는 걸 봤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지 못했다. 확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 앞에서 광교포레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준 이유? CCTV가 없어서. 하지만 바로 거기에 CCTV가 있었죠. 정진상 실장한테도 마찬가지죠. 비상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서 돈을 줬다. 왜?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상계단 앞에 떡하니 CCTV가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1층 현관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추궁을 하면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됩니까 사실 유동규 입장에서도 버럭할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버럭 안 하면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틀톡이 나는데 버럭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버럭해가지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럭 승질내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유동규가 승질냈다라는 기사가 나지 유동규의 말이 꼬였다라는 기사는 안 날 거란 말이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교활한 행동인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진상 실장한테 5천만 원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계속 헷갈립니다. 이게 정치 자금인지 뇌물인지 그 다음에 김만배한테서 받았댔다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댔다가 기억이 안 난댔다가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조우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하니까 뭐 한참 막 얘기를 해요. 뭐 위례사업도 보고했었고 대장동 사업도 보고했었고 차를 마시러 간 적도 있고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했고 마치 여러 차례 자신과 김문기가 이재명 성남시장실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주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서 질문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이 말을 바꾸느냐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바꿔요. 너 성남제일공단 만드는데 천억 원이면 된다고 나무관대에 주장을 했지? 그거 너 보니까 녹취록에도 나오고 너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던데 그거 맞지?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묻습니다. 그런데 너 천억 원 필요하다고 했던 그 말하기 두 달 전에 너 원래 2천억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것도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런데 너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바뀌니?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얘 좀 이상하죠. 유동규의 행동도 이상하지만 유동규가 그 당시 증언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날 증언을 한 태도도 하면 이상하지.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하지 지금.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물어봐요. 너 그림 그려서 설명했다 그랬지?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렸다고 아니면 네가 그렸다고? 이건 기억 못할 수 없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다고 막 얘기할 정도면 누가 그렸는지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데. 이거는 그림 그려서 설명했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던 얘기예요. 이 말 자체 신뢰를 못하죠. 이 얘기 어디 언론에 보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하고 유동규하고 직접 맞대결을 했고 유동규가 버럭 승질냈다. 형님 어쩌고 하면서 승질냈다. 이게 나갔지. 구체적으로 유동규가 어디서 버벅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림 그려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누가 그렸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자 심지어 오후냐 오전이냐 물으니까 오후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래 오후면은 네가 어디로 와서 보고를 했는데 시장실? 아니면 우리 동네? 모르겠대. 기억 안 난대. 아니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했다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디로 왔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물어본 줄 아세요? 유동규가 보고를 했다고 한 그날 그날에 대해 그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너 어디 와서 보고했니? 사무실이니? 집이니? 대답을 못하는 거지. 유동규도 이제 아차 싶은 거지. 이재명이 꼼꼼하게 적어 놓더라.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남아 있더라. 그래서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 거짓말이란 게 뽀록 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빠져나가려 했던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요. 별로 그렇게 꼼꼼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죠. 솔직히 외관을 보면, 외모를 보면. 그런데 여기 디테일하게 뭘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김만배가 이재명과 친하다, 어쩌다라고 헛소리가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딱 단칼에 얘기를 했어요. 나 이재명이 김만배를 만난 거는 딱 한 차례고 그것도 단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서 한국일보에 누구누구 기자라고 딱 찝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까지 다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 수첩에 적혀져 있어라고. 분명히 그런 게 또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사실 이미 여기서도, 사실 이전부터 좀 들통이 났어요. 왜? 2014년 4월에 보고를 하러 갔다 그랬는데 2014년 4월이면 김문기나 유동규가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유동규는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 선거,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남도시공사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규가 퇴직한 이후에 김문기가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014년 8월 이후에 보고를 하러 왔다거나 혹은 그 이전에 보고를 하러 왔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컨소시엄이 망가질 상황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해요. 그 시기에 올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을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왜? 내가 이런 일을 보고하러 갔었다.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호반건설이 빠지네. 어쩌네. 어디가 빠지네. 미래의 스시 빠지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그걸 대면 보고하러 갔었고 그 자리에 김문기가 있었다라고 떠들어댔는데 그 사건이 터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점을 옮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시점은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유동규의 진술은 꼬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동규도 검찰한테 가서 진술하면서 여러 가지 검찰한테서 좀 쪼임을 당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보니까 중대한 하자를 만들어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튼 그 밖에도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너 김문기가 토론에서 이재명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느냐 뭐 통화했다. 그런데 통화를 하고 만났으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되게 멋져고 했다더라. 그건 네가 진술한 거 맞지? 맞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아니 저렇게 가까운데 반갑지가 않아? 하여튼 여기 계속 말이 엇갈립니다. 계속 보여요. 계속해서 신빙성의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버럭하기도 하고 승질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동규라는 자가 검찰로 봐서는 핵심적인 증인이라는 겁니다. 돈을 만든 사람은 나무 혹은 김만배일 수 있으나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유동규거든요. 따라서 유동규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많은 돈은 다 유동규가 지가 개인적으로 착북한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규는 그 많은 뇌물죄를 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취재를 쭉 해오면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유동규는요. 그 돈을 받아서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준 게 아니라 지가 해먹었다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해요. 딱 한 차례 자기 딴에도 자기 딴에는 이재명한테 공을 세워서 내가 이재명 캠프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려고 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경선을 할 때 그 직전에 사실 경선 들어가기 전에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한 거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퇴출당했겠죠. 그런데 유동규는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면 다시 이재명 옆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마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지갑 꿀꺽 해먹은 거지. 제가 몇 군데서 들어봤어요. 유동규가 계속 캠프에 들어오려고 계속 뻘짓을 했었대. 그런데 번번이 다 막았댑니다. 누군가 막아도 다 막았대. 그러니까 유동규는 아마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했겠죠. 그런데 못 들어온 거야. 나 돈 6억 내가 정치자금으로 조달했어. 나 복귀시켜주면 이거 내놓을게.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나냐 너 오지 마. 돈 아무리 많이 와도 넌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동규는 그 많은 돈을 지가 해먹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 검찰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추켜세웠던 유동규는 계속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말이 엇갈린다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재판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피고인의 시간이 돼요. 검찰 측 증인이나 증거가 나와서 증거 조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그래요. 초기에 검찰 측이 증거를 확 물고 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놓던가 제압을 하지 않으면요. 이제부터는 사실 다 꺾이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압은 커녕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깽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몰릴 때 코너에 몰리고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게 지난해 1월, 2022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었느냐 하면요. 재판부. 이게 조국 정경심 재판부가 뭘 했느냐 하면 동양대 PC 이거 증거 능력을 인정 못하겠다. 증거 능력을 증거에서 배제를 해버려요.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된다?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넣어버리는. 분리하면 기피 신청을 넣고 깽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9년 한참 우리 옛날로 돌아가죠. 벌써 4년 전이네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한테 엄청나게 대듭니다. 송인권 부장판사 그 판사가 검찰이 자꾸 나대면 자꾸 진정을 시키고 그만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마구 그냥 마치 두더지 게임기에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마구 일어서면서 검찰한테 재판부에 대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 이러면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 왜 우리의 이의를 받아주지 않느냐. 재판부가 또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재판 진행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검사가 또 의견도 말 못하냐. 그래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난리가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검찰은 그때부터 깽판을 친 거였어요. 깽판을 친 거.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깽판을 쳐가지고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구 몰고 갔던 거예요. 실제로 조선일별에서 조선일별에서 송인곤 부장판사를 욕해하고 막 그랬어. 거의 뭐 악마로 만들고 그랬지. 그런 기사를 막 써놓고 그랬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검찰이 재판부와 충돌을 부각시켜가지고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즉 이와 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이지. 이미 재판은 망했어. 이미 재판 망한 거라면 이거 깽판 쳐버리는 거야. 깽판을 치고 지들이 깽판 쳐놓고 재판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몰고 가버리면 재판부가 바뀌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또 요리를 하겠지. 처음부터 다시 재판 다시 하셔야 되는데요. 증인 다시 부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얘들은 뭘 한다? 또 뭔가 증거나 증언을 조작하겠지.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이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 두 번째는요. 다음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검찰이 시간을 끄는 겁니다. 지난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경우에는요. 송인곤 부장판사가 그나마 재판부 판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진보적이다. 잘 진보적이다 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 다 수구 꼴통인데 이 사람은 그나마 조금 사고가 유연한 사람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송인곤 부장판사를 마치 좌파 판사인 것처럼 몰고 가서 재판을 깽판을 놔버렸어. 그런데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조병구 부장판사는요. 우리법 연구회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당시 송인곤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와 가깝다는 등 국제법 연구회와 가깝다는 등 이런 마타도우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판부가 바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병구 부장판사는요. 법원에서는 꽤 엘리트고요. 소위 말하는 양승태 하여튼 그쪽 사람에 더 가까워요. 그게 뭐냐면 민사법 연구회. 그러니까 법원 내에 크게 양대산맥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법 연구회고 하나가 민사법 연구회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 연구회가 그동안에 법원의 어떤 주된 해계문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민사법 연구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고요. 대대로 그러니까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상당히 엘리트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좌파판사로 몰아가야 되는데 좌파로 몰으면 도저히 못 모는 거야. 몰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선택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두 번째 선택인데 그게 뭐냐? 깽판은 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끌겠다. 그래서 뭐 정진상 실장이고 김용 부원장이고 이 사람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좀 끌어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지. 아마 검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맞춰가지고 이걸 다시 재판을 부각시키는 방법 또 고려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때가 되면 뭐 재판부가 더 바뀌어요. 인사이동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재판부가 바뀌게끔 인사이동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결말은 검찰로서는 지금의 조병구 부장 판사 밑에서는 재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까요? 대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이 이렇게 깽판을 칠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깽판 칠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검찰을 후려 잡아야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요 정치적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치솟을 때는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반리 말하자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점점 점점 수위를 높여간다면 그리고 수준이 높아진다면 검찰로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부가 제가 볼 땐 뭐 재판부가 더 좋은 재판부가 들어올 수 있을랑 나도 모르겠으나 글쎄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거기인데 재판부가 못 바뀌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입에서 간질간질한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를 하면 검사들이 또 대책을 세울까봐 제가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또 이 무슨 구체적인 방안에서 얘기를 하면요. 또 댓글에 올라와 저한테 문자 오고 그래요. 검사들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힌트 주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파란날개님 오셨고요. 최운자님도 오셨고요. 테디 열두남매맘님도 들어오셨네요. 이정희님 오셨네요. 갓지님 오셨습니다. 박정희님 오셨네요. 이나라 주인이라고 하신 분도 오셨습니다. 민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킹선님 런 백님 오셨습니다. 민주민님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미니황님 영롱이님 찐빵님 그리고 조수아님 동규야 정신 차리고 고마 똑바로 자백해라 너무하다 아이가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밤중인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님 네 블루님 힌트 주지 마세요. 오밤중인 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